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또 연판장 논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시 연판장이 등장할 뻔했습니다. 네 맞아요. 김건희 여사 문자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무시했다라는 일명 일심 논란 이후에 전당대회가 좀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어요. 먼저 몇몇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당협위원장들한테 전화 돌려서 참여하겠냐. 구체적으로는 참석할지 아니면 기자회견에 이름만 올릴지 아니면 그냥 아예 참석하지 않을지 좀 알려달라고 의사를 물었던 게 알려졌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새벽 정확히는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그 자정쯤에 제2의 연판장 논란이다라고 보도가 됐고요. 다만 이 기자회견은 당 선관위가 지적한 뒤에 취소가 됐습니다. 당 선관위에서는 뭐라고 지적을 한 겁니까? 당협위원장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기자회견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 박종진 당협위원장을 주의 조치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단된 거군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 그러지 않았겠죠. 페이스북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연판장 취소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하십시오. 제가 극복하겠습니다. 라고 세게 받아쳤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당무 개입 언급까지 했었어요. 토요일 날 SBS 유튜브 나와서 비정상적인 전당대회 개입이나 당무 개입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주어는 없었지만 친윤그룹, 나아가서 대통령 부부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 아니냐라고까지 해석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당무 개입이라는 말이 정치인, 정치인이 이 부분을 개입한 것 같고 당무 개입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렇지는 않죠. 대통령실, 나아가서는 김건희 여사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 개입 이것 때문에 징역 2년까지 선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체로 정치권에서는 되게 무시무시한 단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썼던 거고요. 당내에서는 사실은 국면 전환 시도한 거 아니냐. 이제 워낙에 한동훈 위원장한테 총선 책임론, 게다가 예의가 없는 거 아니냐 일시입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 국면 전환 시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공개됐던 문자 내용은 재구성이 된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도대체 원래 문자는 뭐야? 이런 궁금증들이 많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자 내용이 주말 사이에 공개가 됐죠? 물론 아예 그 당시 문자가 이렇게 100% 캡쳐된 게 나온 건 아니고 원문이 나온 건 아닙니다. 여전히. 다만 어젯밤 채널A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문자가 한 번이 아니라 총 다섯 번이 있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위원장 사이에? 네. 일단 1월 15일 날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논란 관련해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두 번이나 보냈다고 해요. 게다가 이게 사실은 말이 양뚜아네트 논란이 있기 전이었거든요. 전부터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거고 19일 날은 비대위에서 사과를 결정하면 그 뜻을 따르겠다. 이게 이제 그 전에 알려졌던 내용. 그 이후에 23일, 25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라고 해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당시 나름대로 진정성을 갖고 문자를 보냈었는데 한동훈 후보가 무시했다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 보도가 나왔던 거예요. 그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공개된 카톡과 비슷한 내용을 다섯 번 보냈는데 다섯 번 다 답이 없었다. 무시를 당했다라는 건데 반면에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 문자 내용 자체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물론 말씀하신 취지의 얘기를 우리는 사적인 문자가 아니라 이걸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를 했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이 문자 내용 자체를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사과하겠다라고만 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다른 얘기가 있었다. 이해를 들면? 뭐냐면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이 붙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하라고 한다면 하겠다라고 대답을 한 건데 이 강조점이 앞에 있었다. 아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도 내가 사과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더러 사과하라면 나 사과하겠다. 이런 식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사과를 안 하고 싶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고 한동훈 후보 측은? 네. 결국에 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 의도, 사과의 진정성을 놓고 다시 한 번 해석의 논쟁이 벌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게 전당대회 상황의 판에 영향을 줄까? 사실 여기에 주목할 대목일 텐데 제가 주말에 여러 채널로 당내 기류를 파악해본 결과 현재까지는 한동훈 후보가 유력한 건 변치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분위기가 이렇게 연판장, 김건희 한동훈 갈등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개파가 더 뚜렷하게 나눠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친윤 의원들이 원희룡 캠프로 보좌진을 여러 명을 더 보냈다. 그리고 특히 이용 전 의원이 원희룡 캠프에 결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가 안 된 건데 내가 원희룡의 호위무사다. 라고까지 이용 전 의원이 말할 정도로 좀 이렇게 윤심이 과시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렸던 전 의원이 나는 이제 원희룡의 호위무사다. 라고 할 정도로 힘이 결집되고 있다. 이게 대통령의 시그널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캠프 한 인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김기현 대표 전당대회 때 나경원 안철수 쳐내면서 김기현 쪽으로 힘이 몰렸던 것처럼 지금 그런 분위기가 일킨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주말 사이에 정신이 없게 이 문자 논란이 돌아갔는데 어떤 부분 주목하셨어요? 일단 언론들이 사설로 다 썼거든요. 거의 10대 1간 다 썼는데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좀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것조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비판을 해요. 그 비판의 강도를 좀 하자면 서울신문은 국민은 답답하다. 중앙일보는 낯뜨거운 집권 여당 한동원 김건희 문자 논란. 동아일보는 민망한 여사 문자 공방. 그랬는데 저는 눈에 띄는 게 조선일보 사설이 눈에 띄더라고요. 조선일보.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없다는 대통령실 사실인가? 대통령실을 용산을 겨냥한 거예요. 진짜로 개입 안 하고 있는 거 사실이냐?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 반업법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누가 개입 안 하겠다고 믿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를 보면서 눈에 띄었던 것은 대통령의 레임덕이 촉진되는구나. 이번 전당대회 그리고 이번 당무 개입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선일보 제목, 기사 제목 하나는 또 하나는 친윤, 나경원, 이준석 밀어낸 연판장, 윤리위 모두 동원. 이건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연판장과 윤리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안 좋게 작용을 했고 문제가 있고 지금도 지금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결국은 친윤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용산이 뒤에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런 시각들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전당대회가 대통령의 그립감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확인된다. 왜냐하면 연판장 그때 초선 의원들 거의 다 동원됐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다음 총선은 대통령이 공처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초선 의원들이나 원내에서도 그렇고 원회들도 굳이 용산 말 지금 들을 필요가 있어. 그리고 용산 개입해가지고 이런 성적표, 총선 성적표 이 정도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대로 가는 게 맞아? 라는 시각들. 제가 그런 시각들이 있다라고 분명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고 그게 굉장히 지배적이다. 그래서 이제 내일 주목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내일 첫 번째 TV토론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총 여섯 번의 방송토론이 있고요. TV에서 다섯 번, 라디오 토론이 한 번 있는데 여기 뉴스쇼에서 합니다. 총 여섯 번의 그런 토론 중에 내일이 시작이에요. 내일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각자 페이스북이라든지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데서 각자 이제 각계 전투를 벌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일은 다 모여가지고 각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어쨌든 지금 정면돌파를 사실상 선언을 한 상황이고 원희룡 후보는 거기에 맞서고 이제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은 두 사람을 모두 다 비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얼마나 이제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누가 흘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건 개인적인 카톡이잖아요. 개인적인 SNS 문자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취재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TV조선의 기자가 이제 이왕 이렇게 공개됐으니 내가 알고 있는 전모를 좀 더 밝히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일찍 입수를 했지만은 이거는 이제 언론 보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가지고 있었다? 네.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보수 정당은 완전히 이제 분란의 빠뜨리 가능성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내용인 즉슨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냈고 그런데 답이 없으니 김건희 여사가 주변 사람들한테 하소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근데 하소연을 할 때 자기 걸 캡처해서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말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라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거는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여러 사람한테 하소연을 해가지고 이미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특히 이제 몇몇 언론들이 이거 칼럼 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적으로 최근에 그럼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 시점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공개가 되느냐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하는 거지 또 친윤이 또 용산이 또 개입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의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이번에 처음인데 사실은 올 1월 이 문자가 전송이 됐었던 직후에 당시 TV조선에서 보도가 되긴 했었어요. 문자가 같고 거기 답이 없었다라는 내용 정도까지는 보도가 됐었던 적이 있거든요. 보고를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나경원 의원 출연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번 상황 어떻게 보는지 나경원 후보, 나경원 의원의 얘기 들어보죠. 두 번째 이슈가입니다.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부부에게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이제는 사퇴했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가 되겠고요. 소환 일정을 딱 찍지는 않고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에 다시 협의하자라고 했던 걸로 알려지고는 있어요. 업무상 배임, 경기도 지사 시절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고요. 카드를 썼던 실무자인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이 사건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올해 2월에 유죄 선고를 받았거든요.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그 관련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당장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여기서 사실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부부를 소환했다는 게 검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아니라 이 민주당 대책위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알려졌어요. 최상병 특검법이랑 검사 탄압 소추안을 민주당이 제출하니까 검찰이 국면 전환용 카드로 쇼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 대책위에서 밝혔고요. 그리고 나니까 수원지검에서 언론에 공지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하는 거다. 당사자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다. 라고 하면서 형사소송법 조항까지 200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 출석을 요구해서 진술을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은 되게 그냥 통상적인 근거까지 첨부를 해서 기자회견을 배포할 정도로 이런 어떤 반박 설명을 했습니다. 김주열 평론가 부부 소환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화제가 됐어요. 정치권에도 파장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부분 주목하십니까? 이게 처음에 보도가 나왔던 게 6월 29일에 채널A가 보도를 했어요. 벌써 8일, 9일 정도 전이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샌드위치 이렇게 사고 이런 김혜경 씨가 산 것이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를 쓰고 여기에 직접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라고 본 정황이 있어서 그때 보도를 보면 두 사람 다 소환할 전망이다.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검찰이 확인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미 이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이게 지금 타이밍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을 한 지 이틀 뒤에 이재명 부부를 소환 조사하니 이건 검찰의 망신주기 보복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앞단에 이미 검찰은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선후관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걸 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탄핵을 했고 탄핵을 했으니 우리는 이거 진짜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정치적 해석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 어느 쪽에 이제 더 공감하실지는 보시는 분이 판단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미리부터 오래전부터 계속 이렇게 봐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찰과 지금 민주당의 갈등은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뭐 다 소환 조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법사위에서 지금 이 고발된 그러니까 탄핵된 4명을 다 검사를 부르겠다라는 건데 우리는 증인이 아니다. 참고인이 아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갈 수 없다. 지금 검찰에서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수 없다고 할 때 안 나오겠다고 할 때 동행명령이라는 걸 해서 강제로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라든지 인사청문회라든지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번 건은 그게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어쨌든 참고인이 이미 당신들이 탄핵을 했으니까 민주당 우리는 참고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검찰에서 펼치고 있고 뭐가 맞는지는 지금은 좀 따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굉장한 신경전이 앞으로도 굉장히 펼쳐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갈등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느낌. 검찰 수사도 계속 이렇게 커질 거고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결국에는 준비를 하고 대응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언론에 밝히지는 않지만 이를테면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앞으로 발표하기 위해서 스토리라인들을 되게 다양하게 짜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다른 얘기 좀 해보죠. 그렇죠. 스포츠 얘기인데 홍명보 감독이 결국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네. 사실은 좀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홍명보 감독은 처음부터 6개월 전에 새 감독 찾을 때부터 물망에 올랐던 사람인 건 맞아요. 그리고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결국에 홍명보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한 경우도 적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협회가 끊임없이 우리는 외국인 감독 부를 거다라고 했었고 홍명보 본인도 더 뛰어난 사람을 데려오면 내 이름 안 나올 거다라고 아주 최근까지 밝혔었기 때문에 어제 발표가 좀 쇼킹하게 들렸어요.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언론에 얘기했던 게 이임생 기술의사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었거든요. 맞아요. 여러 번 거듭 밝혔던 것 같아요. 나는 생각 없다. 그랬는데 최근에 보도 나온 거 보면 이임생 기술의사가 유럽에서 외국인 감독 2명 만나고 온 뒤에 금요일 날 귀국을 했고 그리고 나서 홍명보 감독을 금요일 날 만났다고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홍명보는 하루 정도 고민한 뒤에 토요일 저녁에 승낙 의사를 밝혔고 협회에서는 어제 내정 소식을 기자들한테 알린 거예요. 그럼 하루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설득한 거예요?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KFA에서 슈크협회에서 이임생 기술의사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봐야 될 것 같고 심지어는 최근에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 여기에 감독을 추천하는 자리인데 이 사람 사퇴했거든요. 사퇴했어요.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정혜성이 국내파 감독 찾다가 고위급한테 좀 마찰을 빚었다라고 하는 설이 파다했거든요. 아 외국에서 찾아야 되는데 왜 국내파 주장하냐고? 네. 그랬었는데 다시 이임생 체제로 온 다음에 국내파가 되니까 이게 뭐냐 맥락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따져보면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국내파 감독 중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퍼포먼스가 제일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황선호 감독이랑 같이 차기 1순위로 처음부터 거론이 됐었던 거고 외국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연봉 조건이 좀 안 맞는다라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다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럼 6개월 동안 도대체 뭐 했냐? 뭐 하느라 돌고 돌아서 결국 홍명보로 온 거냐. 왜 해외를 그렇게 헤매고 다닌 거야? 막 또 이런 댓글들. 네. 그리고 이 전력강화위원회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회가 사실상 위원 수가 지금 안 맞거든요. 의결 정적 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에 정당성이 갇혀진 거냐. 소수가 좀 이렇게 또 짬짬이로 뽑은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울산 HD 감독이거든요. 홍명보 감독이. 이 울산 팬들은 최근에 트럭 시위까지 했을 정도로 되게 강경하게 반대를 했었어요. 우리 홍명보 감독 데려가지 말라고? 네. 근데 홍명보 감독이 나 안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잠잠하게 했었던 건데 그러다가 갑자기 가게 된 거니까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냐. 이런 반발까지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김준일 병론가. 울산 팬들이 지금 가장 화가 났군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트럭 시위하고 근조화함 보내고 축구협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이제 뭐 이렇게 계속 남겠다 안 하겠다라고 한 건데 얘기했듯이 5일 날까지 안 만나겠다. 이 인생 안 만나겠다고 하다가 6일 날 수락해버리니 팬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고. 결국은 돈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접촉한 사람들이 지금 뭐 에르베, 르난르, 프랑스의, 세뇨, 기네슈, 튀르키의, 뭐 제시마 아시, 캐나다 형 국가대표팀 감독 등 한 6, 7명 만났는데 뭐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돈 문제 때문에 다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축구협회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국내파로 된 건데 글쎄요. 이게 이제 맞는 방식이냐. 이제 현,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뭐 정규리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시아 축구협회 AFC 챔피언스리고 그리고 뭐 국제축구협회 클럽 월드컵 막 이런 거 지금 워낙 잘하는 팀이니까 지금 다 진출했거든요. 그리고 홍명보 때문에 중동으로 이적하려다가 남은 베테랑 선수도 있고 뭐 이적해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새로.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행정을 남겼다. 오늘 10시에 기자회견이 있으니 이게 내용이 배경이 어떻게 된 건지 좀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죠. 뉴스연구소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반가운 일정액 1시 30분 실시간. 김현정의 뉴스쇼는 4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